너의 애를 써봐도 보일 수밖에 감출 수 없는 내 맘 혹시 나만 사랑하는 걸까 사실 나 두려워 넌 아닐까 봐 융영 씨한테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. 사실은 너 내 길에 너랑 사귀는 거 융영 씨랑 그 자식이랑 너놓고 내기 한 거래. 꼬셔서 차버리는 내기. 알겠어? 정신 차려 이거사. 그래서 그 돈 많은 놈이 니네 집까지 기어들어간 거야. 오늘부터 이 집에서 하숙하기로 한 강남이라고 합니다. 왜 이렇게 귀여워? 지금만 생각하자. 다 잊고. 딱정벌레 같은 게. 우와! 뭐야. 벌레 무서워하는 캐릭이었어? 나 차장벌 타고 있는 거 보여? 겁내지 마. 두려움을 버려. 나 어렸을 때 재기 잘 찾는 남자가 그렇게 멋져 보이더라고요. 별게 다 못 써보이네. 지금은? 호신 잘하는 남자? 사귀자. 딴 놈 주지 마. 내 거야. 엄마. 괜찮아. 나만 봐. 이게 다. 가짜라고. 가토. 아직 안 들어왔나? 가토. 방에 있어? 뭐야. 있으면 저게 대답을 안 해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엄마. 호빈. 안 되겠지. 젊은이 형은 мама. 그래야. 좋아. 알았어. 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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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